워너원 1 둘 셋! 워너원 1, 안녕하세요! 워너원입니다! 저희 워너원 이 타이틀곡 뷰티풀로 컴백하게 되었습니다. 와우! 이번 앨범은 데뷔 앨범 2b1의 프리콜 스토리로 워너원으로 하나 되기 전 불안자에서 우리가 서로로 인해 더욱 발음 넣어질 수 있었다는 메시지를 삼고 있습니다. 열한 명의 멤버들과 워워블이 만나 완전한 하나가 된 저희 워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드리고자 이번 앨범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그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워너원의 새 앨범 1-1은 0, Nothing Without You, 그리고 타이틀곡 Beautiful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워너원 투 워너원 감사합니다. 와 대박! 우리 우산이 왔어요. 재현이 뭐야? 간다 간다! 어? 프랑자 또! 오라! 네 점퍼데인이 2012년부터 Save the Children에서 시작한 글로벌 기부 캠페인으로서 본인이 직접 꾸민 크리스마스 점퍼 코스트 입고 도움이 필요한 전 세계 아동을 위해 스스로 기부를 실천하며 하루를 보낸 날이라고 합니다. 저희 워너원도 워너블을 자랑해 부탁드리고자 직접 코스트임을 입어보았는데요. 2017 워너원 점퍼데이! 워너블 여러분도 저희 워너원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눠왔으면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워너원주 워너원 감사합니다!